네, 갑시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은호는 실제로 어렵죠. 프로피즘4는 음상이 좋은데 언어학자가 뭐하기가 어려워? 이야기가 어렵죠. 언어학자가 이해하는거죠. 너는 너 자신의 지역에 은호를 갖죠. 니가 사용하는. 너의 학교나 너의 마을에서 방법이 없죠. 내가 알 방법이 없죠. 그것에 대해서. 원래 쓰는 뜻이 뭐죠? 뭐하지 않는다면? 니가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너의 지역에서 넌 아마도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은호를 갖겠죠. 근데 은호는 어떤 은호? 아이들이 사용하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은호는 빌아이큐를 몸무할 가능성이 있죠. 뭐할 가능성이 있어? 다를 가능성이 있죠. 뭐랑 다를 가능성이 있어? 중학교에 사용되는 것과 다른 가능성이 있는거죠. 만약 너의 타운이 여러가지 학교가 있으면 대화라는 있다고 얘가 주어진. 종종 차이가 있죠. 종류에서. 슬랭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죠. 이때 허드는 앞에 있는걸 꾸며주는 표현이고요. 들려지는 슬랭이죠. 각각의 학교에서. 심지어. 말들이 있지. 글들이 있지. 어떤 말들. 사용되어진 말들이 있죠. 다르게. 어디서도. 하나의 학교에서도. 난 예전에 일했는데. 한 그룹의 학생들과 일했지. 마지막 개에. 졸업하는 학생학교에. 졸업하는 학교에. 마지막 개에. 이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얘가 후가. 후가 학교를 꾸며주는게 아니라.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꾸며주는거지. 근데 그 학생들이. 들었는데. 슬랭에. 슬랭에서 들었죠. 어떤 슬랭. 근 beide. 사용되는 슬랭이죠. 그들의. 학교에서. 학교에. 그들은 알았죠. 무엇을 알았냐면. 그 슬랭. 어떤 슬랭. 1학년 학생에서 사용되는 그 슬랭이. 매우. 다르다는거 알았죠. 뭐랑? 그들이 아시던거꽈. 방금. 학교했어요. 학생, 시 ratings,